안녕하세요 대접밭입니다 현재 오늘은 일단은 이거 준 3825 이제 이사 거의 마무리 중이구요 부끄러워서 아직 보여드리지 않는데 인터넷 연결했습니다 제가 딴게 아니구요 일단 오늘 드빌도 살짝 할 예정이구요 그리고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두개로 테스트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인터넷이 여기가 370메가 정도 밖에 네 그게 업로드가 안된데요 그래서 여기 입주하신 분들도 불만이 좀 있다는데 유튜브 안이신 분 또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 컴퓨터가 그렇게 사용이 나쁜거 아니여서 돌아가긴 하는데 아 지금 문제가 엑스프레이 안되가지고 8시에 생방할 예정이구요 어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기 2년 계약해가지고 아 진짜 딴 데 알아볼거에요 딴 데는 너무 전사가 비싸가지고 아 몰라 아무튼 오늘 테스트할거에요 8시에 비하용 일단 집 전경은 일단 보여드릴건데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어 왜냐면 지금 인터넷 설치 좀 지져보는 것도 있고 아직 덜 치여서 부끄러워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왜 안되냐 근데 여러분 어